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동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대한 간단한 튜토리얼을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특별히 macOS를 처음 사용하시고 VS 코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튜토리얼 영상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VS 코드라는 것도 처음 사용해 보시고 macOS도 처음이신 분들이 보시기에 편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VS 코드라는 게 뭘까요? VS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개발한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나 파이참 이런 것들과 뭐가 다른가 싶으실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텍스트 에디터이기 때문에 디버깅, 빌드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는 상태로 배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드 프로세서나 메모장과 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는요. 2015년 11월 오픈소스 라이선스인 MIT 라이선스 하에 배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탑에서 쉽게 소스 코드를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2016년에 정식 버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VS 코드에서 지원하는 언어로는요. 타입 스크립트, 자바 스크립트, CSS, C++, C샵, 비주얼 베이직, 닷넷, HTML 등등 굉장히 많은 언어를 지원을 하고요. VS 코드 자체는 타입 스크립트와 자바 스크립트, HTML, CSS를 통해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VS 코드를 쓰는 걸까요? 오른쪽의 사진은 2021년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전세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어떤 IDE 혹은 텍스트 에디터를 쓰시나요? 라는 질문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71%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VS 코드를 사용하게 만드는 장점 중에는요. 쉬운 사용 환경 동기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컴퓨터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계정을 통해서 개발 환경에 대한 동기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익스텐션이라고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족한 기능들 혹은 필요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S-Tower 같은 개념으로 새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환경과 언어를 지원하는데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개발용 언어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환경이라는 얘기는 저 같은 경우에 윈도우 컴퓨터와 맥힌토시 컴퓨터 그리고 우분투, 리눅스에서 모두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같은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성이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텍스트 에디터 기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 사양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쓰시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익스텐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은 그때그때 익스텐션 마켓플레이스라고 있는데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앱스토어와 같이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익스텐션을 깔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코드러너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VS코드를 통해서 만든 코드를 VS코드 자체에서 돌려볼 수 있게끔 해주는 익스텐션이 있고요. 프리티어라고 이제 코드 포메터인데요. 코드를 여러분들이 탭이라든지 스페이스바 간격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하셔도 자동으로 프리티어라는 익스텐션이 코드를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탭아웃은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다 보면 과로를 굉장히 자주 쓰시게 되는데요. 그럴 때 과로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이제 뭐 방향키를 쓰신다거나 마우스를 쓰신다거나 하는 귀찮음이 있는데 이거를 탭키를 클릭함으로써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익스텐션이고요. 마지막으로 와카타임이라는 익스텐션입니다. 와카타임은 여러분들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개발을 했고 어떤 프로젝트에서 개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를 보여주는 익스텐션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에서는 Mac OS에서의 설치를 안내합니다. 유닉스 기반 운영체제이고요. 2022년 6월 현재 최신 Mac OS는 12.4입니다. 인텔 CPU가 아닌 ARM 기반 M1 Mac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인텔 기반 CPU와는 초기 설정법이 아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튜토리얼이다 보니까 홈브류라고 하는 패키지 관리자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홈브류류는 Mac OS 전용 패키지 관리자이고요. 리눅스에서 APT와 비슷한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역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URL을 통해서 쉽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설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를 처음부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튜토리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 기본 사용하는 맥북에는 이미 환경 구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버추얼 머신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파리를 켜주시고요. 여기서 부류.sh를 검색을 해주시면 방금 전에 보신 홈브류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설치하기 주소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런치패드를 눌러주시면 이제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는 화면이 나오고요. 기타의 터미널을 눌러주시면 리눅스에서 사용하시던 명령어가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터미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방금 복사한 걸 붙여넣기 해주시고 관리자 권한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눌러주시면 홈브류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 홈브류는 Xcode 커맨드 라인 툴이라는 그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다운로드를 만약에 Xcode를 안 받아 놓으신 분들이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설치가 다 됐고요. 요거 사이즈를 좀 키워 보겠습니다. 이제 잘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인텔 맥과 M1 맥의 설치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그 양쪽 환경에서 홈브류가 설치되는 경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로를 설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요거를 하시려면 Next Step 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등록을 해주시고 네 설치가 다 된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은 브루를 쳐보시면 이제 브루 헬프 메시지가 나오고요. 브루 닥터 해서 혹시나 있을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브루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레디 업투데이트 나왔으면 이제 전부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명령어를 통해서 간단하게 VS 코드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는요. 브루 인스톨 마이너스 마이너스 캐스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해주시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홈브루를 통해서 간단하게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홈페이지에서 DMZ 파일을 받아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그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홈브루를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홈브루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맥OS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 그러면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홈브루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관리를 해야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고 리스트를 보고 삭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홈브루를 통해서 설치를 하는 것을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성공적으로 설치가 됐다는 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아까 그 런치패드에서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방법 말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여러분 CD 명령어를 통해서 예를 들면 도큐먼트라든가 이런 데를 갈 수가 있거든요. 도큐 scd 도큐먼트 가서 코드. 이렇게 해주시면 해당 파일에 대해서 해당 폴더에 대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까지 모두 끝난 이후에 이제 vs 코드를 어떻게 기본 설정을 하고 익스텐션들이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까지는 이제 버추얼 머신 위에서 했는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버추얼 머신 성능 때문에 vs 코드가 제대로 띄워지지 않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화면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머신에 있는 vs 코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vs 코드의 기초적인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터미널인데요. 클리어하고 원하는 폴더에 가서 코드 점 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 코드 해당 그 폴더에 작업 영역으로 띄워진 vs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기초적인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에서는 모든 것들이 제이슨 파일을 통해서 설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제이슨 파일 말고도 그래픽적으로도 설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설정을 찾으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맥 OS 기준으로 커맨드 쉬프트 P를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명령 팔레트 에디터에 있는 모든 명령에 접근할 수 있는 팔레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단축키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커맨드 P를 누르게 되면은 파일이나 기호를 탐색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그 이외의 명령어들은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맨드 쉬프트 P를 누른 다음에 커맨드 P를 누르고 누름표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테스트할 만한 C 언어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P를 누르고 테스트.C를 누르면 제가 미리 작성해놓은 파일이 있는데요. 프린트 F 헬로월드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아래에 보시면 터미널을 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리눅스나 이런 데서 하셨던 것처럼 C C 테스트.C 해서 아웃풋 파일 A 점 아웃 만든 다음에 A 점 아웃 실행하셔도 되고요. 헬로월드가 나왔죠. 아니면 저는 익스텐션 중에 러너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깔아 놓으셨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런 코드 하시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상태 표시줄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래쪽 부분을 부분을 Command Shift M을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워크스페이스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출력 디버그 콘솔 터미널 주피터 이것도 주피터도 되긴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Command KM Command KM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군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ommand K 단축키의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Command K를 누르시고 Command S를 동시에 같이 누르시면 키보드 쇼트컷에 대한 이 설정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지원하는 모든 쇼트컷 단축키라고 하죠. 단축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 수정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신다거나 여기서 찾아서 쓰셔도 되고요. 원래 편하게 쓰시던 단축키가 있다면 여기서 설정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 설정은 이제 코드 프리퍼런스 세팅 이렇게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가 있습니다. Command랑 쉼표 쉼표를 같이 눌러주시면 설정창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바꾼 설정 앞에는 이렇게 파란 줄이 뜨게 됩니다. 제가 바꾼 설정은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폰트 패밀리를 바꿔주었고요. 네이버의 D2 코딩 이라는 폰트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바꾸실 수 있고 그리고 주로 바꾸시는 게 코드 포메터 이제 익스텐션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를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익스텐션에서 그 익스텐션을 각각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여기서 다 설정이 가능하시고 보통 터미널 에서도 저는 터미널의 폰트와 뭐 이런 것들을 따로 바꿔주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제이슨 파일로 수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확장 프로그램 익스텐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 한 다섯 가지 정도 익스텐션을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보시면 여기 인스톨할 때 제가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 익스텐션들이 보이고 아래는 레코멘디드 해서 프로그램상에서 추천한 익스텐션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아까 발표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던 익스텐션이 테마였죠.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는 저는 지금 아톰1다크 테마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327만 회 정도 다운로드를 받았고 별표를 별 다섯 개를 받은 익스텐션인구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체인지 로그나 런타임 스테이터스 디테일 이런 것들도 아래쪽에 확인이 가능하시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따로 특별히 설정해 주실 필요가 없고요. 설치 인스톨을 누르신 다음에 셋컬러 테마 이걸 누르시고 여기서 이 테마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색감과 이런 구성들이 아톰1다크 테마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왼쪽에 보시면 커뮤니티 머티리얼 테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취향껏 설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걸로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익스텐션은 코드러너입니다. 코드러너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깔려 있으실 텐데요. VS 코드는 텍스트 에디터이기 때문에 코드를 디버깅하고 코드를 돌리는 기능은 완전히 다 빠져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사용하면서 보여드렸던 자동완성 기능이라든가 프린트 애플을 P, R, I까지만 치면 엔터 치면 나오는 이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익스텐션을 통해서 따로 깔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C 언어는 C, C++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익스텐션을 깔게 되면 인클로딩 인텔리센스 디버깅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익스텐션 팩도 있고요. C 언어 말고도 CSS, 자바스크립트, 주피터, 파이썬, 리모트 SSH, 이건 언어는 아니긴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언어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코드 언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하셨을 때 좀 더 쉽게 코드를 돌려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이게 없다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저장을 하시고 cd cctest.c 이렇게 해서 8.9 만드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 코드 언어가 깔려있게 된다면 런코드로 눌러주시면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설정이 따로 필요하진 않은데 여기서 컨피규레이션 하라는 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좀 편하게 쓰시고 싶으시면 아까 그 쇼트컷 단축키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 포메터를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가장 유명한 거는 프리티어라는 코드 포메터입니다. 무려 2,200만 회나 다운로드가 되었죠. 이 프리티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바스크립트 뭐 타입스크립트 css html 웹 개발에 좀 특화된 익스텐션이고요. 사용을 하실 때는 설치를 하시고 설정 파일에서 이것 여기 보이는 이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에디터 포메턴 세이브를 트루로 해서 넣어놔줬기 때문에 코드를 저장할 때마다 프리티어가 개입을 해서 코드를 포메팅 시켜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뭐 html 파일을 간단하게 느낌표 탭하면 만들어지거든요.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여러 명이서 작성을 했는데 스페이스라든가 탭 간격 이런 것들이 되게 보기 싫게 편집이 돼있다고 했을 때 저장을 누르면 자동으로 탭 간격이 맞춰지는 그런 유용한 익스텐션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익스텐션 몇 개지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콜로나이즈라는 익스텐션인데요. 친절하게 움직이는 이 짤로 설명을 해줬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코딩을 하시다 보면 이 괄호나 이 쌍땅뼈 같은 걸 굉장히 자주 사용하시게 되는데 C 언어나 이런 것들을 코딩을 하시다 보면 세미콜론을 항상 붙여야 되잖아요. 이 세미콜론을 이제 Alt-Enter Shift-Enter Ctrl-Alt-Enter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을 자동으로 붙여주고 다음 줄로 넘어가게 해주는 유용한 툴입니다. 비슷한 걸로는 탭아웃이 있는데요. 탭아웃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몬이나 뭐 따옴표 아니면은 뭐 괄호 이런 것들을 탭을 눌러서 여러분들의 커서를 탭 누른 그 이후로 옮겨준 그런 역할을 하는 익스텐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익스텐션은요. 워카타임이라는 익스텐션인데요. 워카타임은 무엇을 하는 익스텐션이냐면 여러분들이 코드 작업을 하실 때 개발을 하실 때 어떤 아이디나 어떤 텍스트 에디터에서 작업을 하는지를 통계를 내주는 그런 익스텐션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놓고 워카타임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최근 며칠 동안 몇 시간을 코딩을 했고 어떤 언어 뭐 어떤 코드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 어떤 운영체제 에서 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는 그런 익스텐션입니다. 공부 목표를 잡아놓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코딩을 했는지 확인할 때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말고도 다양한 아이디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거 사용하실 때 이거 생각나시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세팅들을 일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말고도 여기 아이콘 테마 팩이라든지 npm 뭐 파이썬 ssh 이런 거 ssh 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폴라 코드라고 코드 캡처를 예쁘게 해주는 그런 익스텐션도 있고 찾아보시면 굉장히 편한 익스텐션들이 많으니까요.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서 자기만의 개발 환경을 구축하시는데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오늘 간단한 기초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